네 정신을 바짝 차린 깁슨기타입니다 네 버즈빅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렸다 과연 얼마나 차렸을까요? 네 올해 들어와서 좀 반가운 소식이 깁슨의 좀 정신차림 네 깁슨에서 일단 기본 라인업들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100만원대 중반 후반 정도까지 되는 좀 저렴한 모델들이 퀄리티가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유저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 깁슨이 예전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기타들이 아니고 100만원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기타들이 꽤 많아졌고 심지어 이렇게 100만원대 후반이 아닌 130만원에도 괜찮은게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깁슨은 저희가 뭐 라인업이 변경된 이후로 특히 저기 에피폰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되게 디테일하게 분화가 되면서 한 시리즈 안에 뭐 한 5개 6개 거의 1개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USA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그냥 좀 간단하게 네 에피폰처럼은 안하고 그냥 뭐 아예 모던 컬렉션 오리지널 컬렉션 요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뭐 SG나 또 레스폰이나 이런거 구분 없이 한꺼번에 때려나 놓은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거 레스폴 트리뷰트를 하나 했는데 그 모델은 이제 여기 모던 컬렉션이 아니고 애초에 컬렉션 자체가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가있어요 원래 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오늘은 모던 컬렉션으로 들어온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던을 저희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썼는데 모던 대충 어느정도 점수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특히 이 100만원대 기타들 네 깁슨 USA 레스폴 트리뷰트가 99 받았네요 99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없어요 레스폴의 시작 그 다음에 레스폴 클래식 물론 이건 가격이 좀 있습니다 200만원대 중반 이건 선생님은 클래식한 무게, 소리, 매력 저는 그 집에서 파는 기본 국밥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레스폴 스튜디오 이거 2월에 했던거인데 이게 195만 3천원 여기까지가 딱 200만원 마지노선이네요 이거 선생님은 상위 모델과 같은 기름을 쓰나봅니다 뭐 9.0, 8.5 뭐 이렇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모델 이게 모던 컬렉션 LPJ 저는 부자치 P901에서 9.0, 8.5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9.0, 8.5 네, 언저리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이 비교할만한 기타는 바로 모던 컬렉션이 아닌 오리지널 컬렉션 안에 있는 레스폴 트리뷰트고요 자 오늘은 트리뷰트 허버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을 모던 컬렉션에서 한번 또 바라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45만원에 할인가가 130만원 여기 색상은 원 화이트 세틴 WWS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35kg 두께는 43플러스 2mm 시비프레티 뚤레는 80mm입니다 좋다 네 바디에 마오가니 사틴 리트로 셀룰러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메이플 라운디든에게 요거 보세요 이렇게 마오가니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메이플로 싹 박혀요 싹 박혀서 결이 딱 박혀요 거기서 같은 하얀건데도 뭔가 약간 그 살짝 여기는 치과 가서 떼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네 그런 화이트 아말감 화이트 네 색깔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내추럴 이빨 화이트에서 아말감 화이트로 바뀌는 네 그리고 요게 넥의 메이플 라운디드 넥이고요 헤드머신에는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요거가 아주 예쁜 자일리톨 버튼이죠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입니다 그라프텍 에너트 43.05mm 지판에는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 629mm 짧아요 22 미디엄 전보 프렛 4개는 490R 브릿에는 490T 헌바꿀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토글 스위치 있고요 컴펜세이티드 웨퍼라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기로 돌아 나오는데 여기 줄 갈 때 귀찮다고는 하지만 네 줄이 좀 아깝죠 줄 이만큼 잘라 버려야 되니까 그쵸 줄이 좀 아깝기는 한데 뭐 사실 빅스비 생각하면은 이건 뭐 네 뭐 껌이죠 어려울 것도 없는 자일리톨 랩프라운드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를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뒷피컵서부터 앞피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 막 텍사스 스페셜 뭐 이런거 듣다보니까 이게 참 우렁차고 좋네요 잘한다 세스로버 오랜만에 글쎄 적응했어요 하하하 가운데에 쌍엄 프런트 킥업 프런트 킥업 프런트 킥업 프런트 킥업 프런트 킥업 프런트 킥업 그냥 참 뭐랄까 두툼하네요 두툼하네요 자 어우 기쁘는 역시 마샬인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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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정말 사운드가 묵직하네요 레드 록 팬더에요 레드 록 레드 록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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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 리엔 이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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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사운드 시원시원하니 좋네요 그 팬더도 딱 들어서 그런가 그런 아무래도 요인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운드가 아주 후끈하고 좋습니다 이펙트도 잘 먹어요 자, 뭐 반주에다 묻혀서 해볼까요? 한번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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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130만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오는 아무래도 그런 감정적인 그 그런게 좀 있죠 만족 그런게 있는거죠 만족도가 괜찮네 이거 메이드 인 USA에 130만원은 이 정도 소리야? 좋은데? 이런 느낌이 딱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심리적인 가성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만원짜리 기타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네 어 깁스는 오히려 요새는 더 이제 아래쪽 라인들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참 좋아요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강렬한 사운드의 모던 컬렉션 어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헌버커 뭐 내일 같이 보셨고요 490R, 490T의 사운드 조합을 잘 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심플해서 저렇게 드리겠습니다 텔레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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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뭐 몇 개 없는 그런 레스폴 텔레스폴 그러네요 저는 지난 시간 선생님 브라운슈가 주셨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아주 뭐랄까 가성비가 아주 초점이라고 생각해서 백설탕 주광 네 이거 그대로 줄 뻔했네요 130만원 짜잔 기타 좋네요 105만원만 받지 10점 줄텐데 사람이 욕심이 점점점 많아지는거죠 네 점수 몇때면 99 그렇습니다 지금 한 요정도 가격대까지 내려가면은 옛날에 LPJ 뭐 그런게 좀 생각이 나네요 70만원만 네 SGJ 이렇게 생각합니다 SCJ 옛날에 삼각지 네 삼각지 네 맨날 저희가 자음 붙이던 기억이 나네요 네 레스푼 스페셜 트리뷰터 한 벗고 이렇게 9.9점을 받으면서 100만원대 초반대 하루에 같이 일어나기도 좀 힘든 일인데 오늘 뭐 어쩌다보니까 또 이런 구성인 날도 있네요 역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깁슨 한 천만원짜리랑 깁슨 천만원짜리 근데 펜도 100만원짜리가 없잖아 펜도 한 200만원짜리 그렇죠 미펜은 100만원짜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요새 이제 깁슨이 이 얼마나 이 아래 모델의 레인지를 가격 레인지를 저 밑에까지 확장을 시켜줬는지 그걸 또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번에 역전된 네 세계관에서 또 한번 이런걸 해볼 기회가 생기길 바라면서 자 오늘 스페셜 트리뷰터 험버컨을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싸고 좋은 미국 깁슨 많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금씩 그래요 저번에 이제